안녕하세요. 갑부강이에요. 10월에 열린 관성어 박람회에 다녀왔어요. 2층에 입구가 있어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참 많은 업체들이 참가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오른쪽에 마야튜브를 먼저 갔습니다. 사은품을 주신다고 하셔서 먼저 방문했지요. 줄을 서고 기다리고 차례가 돼서 자신있게 외쳐봅니다. 저 구독자에요. 이부장님도 아세요. 지나고 나니 쪽팔리네요. 왜 저랬을까요? 옆에는 구피들 많이 판매하고 있었어요. 구피도 있고 여러가지 시클리드도 있고 엔젤도 있고요. 수조에 물을 저렇게 받아서 해놓으니까 정말 이쁘더라구요. 집에서 저러면 물메 맞겠죠? 구피종류도 엄청 많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구피종류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에스컬레이터는 고피도 있고 식사하러 갈고 있는 곳으로 박람회장을 돌아다녀보면 아쿠아 스케이프를 예쁘게 꾸며놓은 업체들이 많았어요. 박람회장 들어가서 처음 본 아쿠아 스케이프였는데 정말 멋지더라구요. 끝내주죠? 아쿠아리움도 있고 비바리움도 있고 팔로다리움도 있고 테라리움도 있더라구요. 제가 그걸 설명할 깜량은 안되니 영상으로만 남기겠습니다. 제 어항도 저렇게 이뻤으면 좋겠네요. 이쁜거 하나를 골라서 집에 가져갈 생각을 했지만 등짝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 패스했어요. 영상들은 박람회장이 이랬었다라는 생각 가지고 감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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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